나 못 보겠다. 나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끝나면 말해줘. 여러분 혹시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아니요. 나 진짜 못 보는데. 아 진짜 싫어해요. 여름엔 꼭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본다.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보면 된다. 아니 그걸 왜 봐? 프로 영화에는 되게 많은 공포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귀신을... 괜찮아, 귀신이었네. 귀신은 괜찮아. 영화 속에 동작하는 한국 귀신과 미국 귀신이. 오,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진짜 재밌다.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루고 묘사를 하는지.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나는 뭐 깜짝 놀래키는 것만 아니면... 아, 나도 깜짝 놀래키는 거 너무 못 봐. 나도. 이거 미국 귀신이다, 누가 봐도. 벨라. 되게 옛날 보인가봐. 90년도 봐. 어, 뭐야? 귀신이야? 귀신이 있겠지, 네? 근데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와. 되게... 자기 의사 전달을 정확히 안다. 오, 오, 오. 어? 난 피해로가 너무 싫. 피해로. 그래, 미국에erne 피해로 엄청 무서워하더라. 애기들 데려가는 피해로인가 보다. 으, er, er 숨 쉬어. 하나도해. 어디에 있어서 도망간다. 개무서워. 너무 싫어. 이마가.. 러시아 러시아 그렇게요? 근데 대사는 되게 달콤한데? 예고까지 해주네 친절하게 아아 싫어 되게 추자 옛날 추자 두려워 아 지들어 아 얘가 잡아먹는 설정인가보다 저리가 난 삐에로는 내 기준 컷이 아니거든 나 끝난 거 아니야? 나 이거 안다 나 이거 안다 나 모른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엄마 귀신 엄마 귀신 나 모르겠다 나 진짜 싫어 귀신 근데 이건 진짜 레전드다 나 못 보겠다 나 안 보고 있다 끝나면 말해줘 또 못 움직이나봐 아 소리 개같은데? 아 무서워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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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엄청 슬픈 귀신이잖아 나 땀났어 나 땀났어 이마에 땀나 이마에 땀나 나 온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다시 돌멸이 때 다시 돌멸이 때 다시 돌멸이 때 진짜 이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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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한테 이건 걔한테. 보지 마 정말. 보지 마. 응 저 귀신이 제 엄마야. 아 진짜. 아 이게 너무 연기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머리 왜 비껴줘. 이겨낸다 나. 나 본다. 나 보고 있다. 아 무서워. 연기 너무 저래. 아 나 진짜 시러워. 아 근데 연기. 아 빗빗은 왜 드는 거지. 잘 돼 와 Arms 아 진짜 못하겠다. 아이씨. 나 촬영 못하겠다. 아 나 너무 아파. 아 눈물이 나. 한국 귀신은 더러워. 너무 잔인하고 고어해요. 외국 거는 말을 걸어. 말을 걸어. 같이 가셔야 될 때. 괴물 같은 느낌 나잖아. 한국은 좀 영혼 느낌? 맞아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느낌. 이런 거 그냥 하고 그 짓짝 듣기 싫게. 이 소리가 너무 싫더라. 엑소시스트. 어 엑소시스트. 이거 유명하다 이거. 악령 들어와가지고 와 이거 73년도 영화래. 와 진짜 옛날 거다. 아 나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봐가지고 나 이거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이게 테마 관련 영화지. 어 그렇지. 난 이런 구마 이런 게 너무 무섭다. 막 토하고 막 그러지 않나? 어 맞아. 소리가.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라며. 호동스러워 호동스러워. 그러니까 불쌍해. 아 제발 그 아 잠. 찍으면서도 막 뭐 몇 명 죽고. 그런 거 사고 나면 그랬더니. 악기다 악기다. 악기다. 아 진짜 악마처럼 생겼다. 감사합니다. 오 나 피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 아아 나아... 이게 목소리가 너무 소름 기쁘다 박수가 미쳤다 미친다 난 못할 것 같다 좀 이상하게 네 마리의 악마가 들어있는 거 봐 나 이거 봤는데 맞아 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뭔가 도구도 쓰고 얘는 말을 하는 악령인데 어 어 어 어 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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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토하지마 와 나도 토할 것 같아 피야? 저거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거 너무 그럼 안 되잖아 너무 안 되잖아 이번엔 어땠어? 이거 막 무섭진 않은데 약간 좀 찝찝한 느낌? 실제로 당신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도 중에서 졸도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고 와 아 근데 구마 이런 게 너무 무서워 괜히 진짜 있을 것 같아서 더 싫다고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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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말라며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라며 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제발 꼭 절하다가 죽는 이런 말 하면 나타난다고 썩은 냄새? 뭐 뭐 있나 봐 하지마 아 씨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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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보지마 돌아보지마 이럴 때 앞에 보는 거야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아 돌아 봤는데? 아이씨 뭔가 검은 게 들을 삼켰어 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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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빨리 가요 난 진짜 공포 영화 개혈 받는 게 하지 말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보자 곤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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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곤지안 정신병원 지금 다 그 밀었다? 아 저 다리나 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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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귀 먹고 싶어 언제 나와 돌 앞에 있는 거냐 그런 거 찍으면 개설었어 진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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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영화 볼 땐 저거 꼭 못 봤는데 엄마 한국은 진짜 귀신이 나오잖아 보이잖아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긴장감 그 무서움 두려움 한국 거는 소리를 개같이 내네 막 이런 소리 내고 맞네 엔허벨 너는 엔허벨 안 봤단 말이야 나 목마 그래 아 나는 저 자리에서 그냥 누웠다 그냥 나 그냥 누웠다 기절할 때 거품 물고 숨어지지 그냥 떨어지다 아기는 건들지 마라 아 난 저렇게 보고 되게 무서워 어떻게 저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지 애기 위험 맞다 진짜 나쁜 악기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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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쳐다봐 이거 맞다고 이거 무섭다고 어디로 흔들어 어디로 떨어진겨 애기 엄마의 힘은 대단하다 아이고 아 베이비 너무 귀여워 괜찮아 아 놀랐어 애기 귀신 졸리는데 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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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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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왜 갖다 버려라 좀 불에 태우던 rapidly 해라 좀 엔허벨 진짜 있는 거라미 아 그런 이야기 하지마 앉아있어 움직이지마 아 저런 인형을 안 데리고 오지 않을까 저렇게 생기던데 왜 내꺼지? 저게 왜 이뻐? 뜯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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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나! 뜯지마라! 돌아보지 마. 쳐다보지 마. 오 뒤에 뭐 있다! 악마 들린 인형 이런 건가 보네. 그러게. 에나베는 일단 실제로 있었던 인형이고 워렌 부부라고 퇴마사가 있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봉인을 해서 지금은 포컬트 박물관이라는 곳에 전시해놨어. 와 그걸 보라고 하면 왜 잘하면 관심쟁이가. 미국 귀신, 한국 귀신. 각각의 특징을 말해볼 수 있을까? 한국 귀신들은 한이 있는 귀신이 많고 미국 귀신은 악마! 그냥 악마야. 나쁜 놈들인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뭔가 보통 당하잖아.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미국 가서 집 잘 보고 골라야겠다. 미국은 집 잘 보기, 한국은 착하게 살기. 전체적으로 다 무서웠다. 다 재밌었고 올해 여름에도 또 보고 싶어. 공포영화 시장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바이. 안녕. 안녕.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싫어. 아 이거 진짜 싫을까. 아 아 짜 Fredericia 국회 진짜 싫은 거니당. 아 나